거짓말로 말고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싹 빌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단 2, 3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같이 마음을 앞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내 하나님을 고여간 나를 위하여 선정의 속죄비를 올려주셨네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설때 주님의 매운 얼굴은 피로 변해내 온 인류의 처절을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끄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매알이 쫓아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처절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골고다 산상에 삐울린 주님 송아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별망의 죽음에서 천물을 건지셨네 별망의 죽음에서 우리 모두 건지셨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송아발 옆구리에 내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날 건지셨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내게 송아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별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별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깊고 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멘 아멘